댄스 신구실! 댄스 신구실! 댄스 신구실! 아 이선기 씨 아아아! 아아! 아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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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나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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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르다, 달라, 달라. 와, 다르다, 달라. 와, 다르다, 달라. 오, 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니허섭이. 나 할 거야. 어떡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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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해! 잘했어! 아이구야, 잘하는데? 아이고, 잘하는 거야. 잡아, 잡아, 잡아. 잠깐, 잠깐. 어. 오오오오. 자, 잠깐, 잠깐. 오오오요. 오오오오오. 해이. 호오오오오. 오오오오! 너무 잘 쪄, 너무 잘 쪄 너무 잘 쪄 이거 맞춰서 그냥 다 해 자, 이번이 이어서 대전의 사람 김동연! 오! 존사, 존사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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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grappling 플라우드문! 프리디. 예이! 믿지마! 어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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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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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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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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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와! 멋있다! 멋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여러분, 직접 하세요! 자, 현신내! 현신내! 현신내 축구는 양세형! 네, 양세형! 와! 와! 너무 귀여워! 와, 잘 춥네! 잘 춥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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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현실! 오! 에이! 와! 와! 편으로 친다. 너무 좋아. 다 돼. 다 돼, 다 돼. 자, 완전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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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 출거야 출거야 출거에요 출거에요 자 그럼 다음 이성계 나 이 노래가 진짜 나한테 트러마잖아 어 지금 땀 흘러 나 출거야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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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아 이거 10년도 꺼야 이거 쑥쑥쑥쑥 대박이다 귀여워 어 야 아 아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제일 약하게 하셨는데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엄청 열심히 한거에요 엄청 열심히 이게 눌러주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눌러주는거 멋있다, 멋있다. 지금 보셨을 때 1등 누구인지 물어봐주세요. 우리 아, 자 그럼. 아, 이런 거 이제 내가 물어보기는 좀 민망한 것 같고. 거기 물어봐줘. 나도 못 물어보겠다. 아, 오늘 진해는 제작진이 좀 해줘. 야, 오늘 진짜. 진짜, 진짜. 이것도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 이렇게 치고 누가 제일 잘 쳤나 이러면. 맞아, 맞아. 내가 나를 아는데. 다 비웃은 거 봤는데 내가. 이 번째 잘 쳤나요? 내가 있잖아. 맞아, 맞아. 제작진이 좀 해줘요. 아, 내가 너무 속스럽네. 재미난 발상이었다. 맛보기로 보셨잖아요. 네. 우리 멤버 중에 제일 1등이랑 제일 가능성 없다. 사실 진짜 어떻게든 말로 꾸며내고 싶거든요. 꾸며내고 싶거든요. 아니, 원래, 원래 좀 직선하게, 솔직하게 하시는데. 근데 진짜. 너무 솔직한 사람이에요. 너무 꾸며지지 않을 정도로 제 차이가 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양세국 씨가 여기서 지금 거의 압도적이에요. 찐이야. 솔직히 한 제 욕심에 6개월만 연습시키면 사실 언더그라운드 배드 씩 나가도 될 거 같아. 언더그라운드 배드 씩 나가도 될 거 같아. 홍대로 오세요. 홍대로 오세요. 홍대로 오시면 되겠다. 와, 진짜? 그 정도예요? 너무 잘하는 것도 캐릭터 없지 않아? 너무 잘하는 것도 캐릭터 없지 않아? 너무 잘하는 것도 캐릭터 없지 않아? 너무 잘하는 것도 캐릭터 없지. 연습을 많이 했다니까, 이거. 공연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게 아니라 춤을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춤을 사랑했어요, 나는. 진짜로. 고아해서. 개그맨하고 개그 음원분들 중에 춤 잘 추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사실 실적이 많아서. 근데 교정에서도 제가 좀 약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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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번쩍거리시네. 되게 신나는 초등학생 같은데. 왜 그리 엄마. 되게 찬찬해줘서 공을 막 좋아하는 초등학교. 되게 찬찬해줘서. 아, 귀여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일 가능성 없는 워스 댄서. 아니, 저도 그게 망설여져요. 사실 승기 씨하고 동현 씨가 정말 못 추거든요. 아, 얘 진짜 한 번 잘했는데. 다행이다. 네, 약간 진짜 학원에 등록하러 오면 돌려보낼 것 같아. 어? 돌려보낼 것 같아. 아,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더. 돈을, 돈을 아무리 줘도. 네, 못 받아. 아, 진짜로? 야, 이 두 분은 못 받아. 난감한. 난감한. 강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어. 난감한. 그 누구도 원하는 게 아니야. 아... 요새, 요새 일이 크게 안 돼 본 적 없죠. 요새 일이 크게 안 돼 본 적 없죠. 내가 가서 한 번, 내가 가서 한 번. 무대를 한 번 크게 망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야, 댄스계의 저승사자야. 아, 진짜. 댄스계의 저승사자였어. 아, 그런 거 없어. 나 같이 준비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지. 제가 생각한 워싱댄스는 생각대로 이승기 씨. 아! 아니다. 내가, 전 훅 갑니다. 전 훅 갑니다. 전 훅 갈 거예요. 재밌겠다. 아주 망쳐야지, 무대를. 안 망쳐서. 은우성 어디다 데리고 주는 승대야. 다 데리고 주는 승대야. 골치 당첨. 오케이. 내가 어느 팀을 망칠지 너무 기대된다, 오늘. 하하하하. 자, 그러면 저희가 저거 춤사부 일체를 좀 모션 한 번만 짤까? 춤사부 저희가 원래는 집사부 일체 이렇게 하는 건데 일체만 맞추면 될 것 같고 그전에는 알아서 춤사부 막 쭉 끌다가 일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소중하게 usar Shay. llega 승관이 하고, 잠시만. 저거 진짜? 제일 못 추는 사람이! 제작진이 기대라기라기! 제작진이 기대라기라기! 제작진이! alm tänker해! 자꾸 기가 죽는다고! 춤을 이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자. 자, 그러면 이 열기를! 마지막! 페트까지! 춤사부 media V Valentina! 어떻게ensionlie? 이게 바로烈이야? 나 오프닝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처음이야.